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. 4명의 다른 감독님들께서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셔서 4편의 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개의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더클러스 화이팅! 세상에서 가장 유니크한 킬러들의 페스티벌을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클러스 화이팅! 오랜만에 아주 도전적인 실험 경시도로 유쾌하고 신사한 경험을 해봅니다. 응원합니다.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를 요리하는 최고의 셰프들이 모여서 4가지 코스 요리를 정말로 각자의 실력을 다 담아서 아주 맛깔나게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창의력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. 이 가을에 4가지 영화 요리의 화려한 코스 정말 창의적이고 가슴 뛰고 시각적으로 즐겁고 귀가 즐거운 그런 영화를 보시면서 한국 영화의 또 다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김종관, 노덕, 이명사 감독님, 장학준 감독님 그 네 부분에 흥미진진한 앤솔로지 잘 봤고요. 재미있고 무섭고 놀라운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심은경 배우 너무 멋졌고 화이팅! 이색적인 기획이고 내 감독들의 개선이 좋아했고 재밌게 봤어요. 난 영화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간이 떨려서 못 보겠어. 무서워. 그리고 잘 만들었어. 잘 만들어서 무서워. 대박이에요. 해결하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